일본 대학교에서 여러분 경제학 공부할 때 디플레이션 경제에서 승리한 기업을 배웁니다 유니클로 다이소 맥도날드에 그런데 이 디플레이션의 승리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을 주도한다. 구독과 좋아요 아람솔 좀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맥도날드 때문에 난리하는 이유라는 내용인데 아니 맥도날드가 뭐 했어요? 흔히 말하는 음식에 잘못했어요? 햄버거집이니까 그러는데 난리 났어요? 라고 느끼는데 아닙니다. 맥도날드가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난리에요. 아 떠요?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맥도날드가 최근에 가격을 좀 많이 올려요. 그런데 또 올린다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참다 참다. 이제 화를 내는 거죠. 뿔났다. 맥도날드는 가격이 착하니까 아주 좋아하는데. 왜 그 정도로 말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맥도날드 이런 말 하면은 요새 누가 맥도날드입니까? 옛날에 불고기 먹어 그럴 때는 맥도날드지 당장에 동네마다 맘스터치도 있고 그 다음에 버거킹 아닙니까? 햄버거. 아니면 뭐 진짜로 촌에도 있는 롯데리아 이런 거 아닙니까? 누가 맥도날드 갑니까? 이러신 분들 많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래. 일본에서는 햄버거의 왕, 체인의 왕 중의 왕은 바로 이 맥도날드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장에 거에 관해가지고 박간혜가 예전에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든 적도 있습니다. 한국과 많이 다른 일본의 맥도날드. 이게 2022년 1월 영상입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는 맥도날드지만 일본에서는 마쿠도나루도.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는 이 마쿠도나루도가 가지는 상징성이 어마무시해요. 그 관련된 내용은 이 영상에 나오는데 오늘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왜 이 가격 인상이 돼가지고 이런 사람이 열이 받는지. 맥도날드 어느 정도 일본 사이에 침투되어 있는지를 제가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오늘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저는 아직까지도 맥도날드를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는 빅맥입니다. 그래서 저는 빅맥 세트 L 사이즈, 라지 사이즈 있잖아요. 감티 큰 거, 콜라 큰 거 있잖아요. 해서 먹는 게 제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햄버거 먹을 때는 기본적으로 데리야끼 마쿠바가 뿐이네요. 데리야끼 버거라 해가지고 한국으로 치면 불고기 버거를 주민권 제일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맥도날드인데 이번에 어떤 뉴스가 떴냐면은 요미우리 신문이네요. 맥도날드 가격 인상 새롭게 준 도심점 지정 184점에서 도심점에 빅맥 500엔이 되었다. 맥도날드가 머리를 잘 써요. 여러분, 체인이면 기본적으로 한국도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시골이라든지 가격 거의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체인점이라면. 근데 일본의 맥도날드는 가게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메뉴의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맥도날드는 햄버거 얼마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가지고 도쿄 긴자 중심가랑, 도쿄 외곽 지역이랑, 박가니가 살고 있는 호카이도랑 가격이 다릅니다. 왜? 부동산 가격이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땅가 비싼 지역은 아예 가격을 더 올리겠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나오죠. 빅맥의 경우 세금 포함 가격은 기본적으로 450엔. 준 도시, 그러니까 도시 외곽 지역 아니면 지방도시 있잖아요. 거기는 470엔. 그리고 진짜 도시 한가운데는 500엔. 그러니까 햄버거 하나가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500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나 급은 되었구나. 이번에 이렇게 좀 난리가 나는 것도 그렇죠. 도시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도시에 살면은 뭐 당장에 월세도 비싸고 나가는 교통비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이제 맥도날드마저 우리를 버리냐? 이런 식으로 일본 사람들이 좀 뿔을 내는 겁니다. 시골보다 회정율이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죠. 가격이 비슷하게 하더라도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치고 나온 거예요. 맥도날드가. 당장 여기에 대해서 일본 식품산업신문사입니다. 맥도날드의 변명을 딱 적어두죠. 코스트 상승을 흡수할 수 없었다. 요새 일본 뭡니까? 역대급 앤 저잖아요. 미국 회사가 일부에서 장사를 하는데 앤 저야. 같은 돈 주고 팔기에는 맥도날드는 어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항상 10% 할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득이 안 난다 이거야. 미국에서 수입하는 재료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수입 소고기부터 이래가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인상해야 됩니다. 니들이 문제다. 앤 저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런 코스트 상승을 들고나서 사람들을 설득을 시킨다는 겁니다. 당장에 맥도날드가 가격 올린 게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올해 1월달 뉴스입니다. 동양경제인데 맥도날드 가격 인상에 놀란 사람이 모르는 진실. 여러분 잊고 있지 않습니까? 맥도날드 사실을 최근에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린 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당장에 이걸 좀 더 알 수 있는 게 옛날에 맥도날드는 싸웠다가 아닙니다. 쌌었다예요. 올해 1월달 이것도 기사인데 상품 가격의 역사 맥도날드. 맥도날드 처음에 1971년도에 햄버거 가격 80엔이었어요. 그리고 85년도에 210엔까지 갔었습니다. 일본이 이때는 경기가 잘 나갔잖아요. 고도 성장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햄버거 가격이 쭉쭉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95년도부터 뭡니까?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 일본도 이제 불황으로 들어왔다. 이러다 보니까 맥도날드가 불황에 맥도날드가 여러분들이 응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가격을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디플레이션. 2002년 8월 이때 맥도날드가 저가정책을 썼었습니다. 59엔이었어요. 햄버거가. 저는 이때 학생이었으니까 이 기억이 엄청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맥도날드 햄버거는 80엔 더는 싸면 59엔. 엄청나게 저렴했던 거예요. 2000년도 초반에. 맞아요. 그리고 당장의 리머쇼크 전에도 80엔에서 100엔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100엔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놀랍게도 계속. 갑자기 2022년에 130엔. 2022년 9월 달에 150엔. 2023년 1월 달에 170엔. 이러면서 당장 여러분 그렇죠. 이 1년 사이에 갑자기 가격을 정말로 팡팡팡팡 이렇게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산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급작스럽다. 이렇게 느끼는 거지. 옛날이면 이 가격으로 햄버거 2개나 먹을 수 있었는데 많이 바뀌었네요라고. 디플레이션 국가 일본 사람들 이제 끝났습니다. 그 날들도. 우리도 이제 가격을 계속 올릴 겁니다. 라는 식으로 신호를 주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받는 충격이 좀 크다는 거죠. 당장 이게 빅맥 같은 경우에도 아까 나온 것처럼 2018년에 390이었는데 450엔이었다가 아까 이 기사에 뭐예요 여러분. 일반 도시. 외곽지역은 470엔이고 도심점은 500엔이라잖아. 500엔. 그러니까 이거랑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1년 사이에 100엔 이상이 오른 거예요. 천 원이 오른 거야 햄버거 가격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아니 오상 뭐 요새 외식 물가 많이 오르니까 치킨 가격도 요즘 한국 난리인데 햄버거 하나 천 원 오른 게 대수예요. 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일본 사람들한테는 천지가 개백할 일인 거예요. 거기다가 또 누구? 저가 가격으로 일본 사람들의 어차피 배를 채워줬던 맥도날드도 이제 일본에서 못 버티겠다. 인플레이션으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서민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먹으러 갈 수 있는 가게였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있네요. 그렇죠. 아니 오상까지고 햄버거 가게가 가격 올리는 거 가지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일본에서 이 맥도날드는 외식업계의 넘버원으로 불리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가격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대기업 셀러리맨의 보너스의 지표가 도요타 자동차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럼 외식업계의 기본적인 지표 맥도날드입니다. 당장에 전세계로 왔을 때 빅맥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떠나더라도 일본 서민들에게는 이 맥도날드 가격이 체감 물가로 자리 잡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알 수 있는 게 2013년판 일본 햄버거 체인의 점포수 랭킹 일본의 전체 햄버거 체인이 2013년 4월 기준으로 6,4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등 맥도날드 2,900개 압도적이네. 압도적이죠. 2등이 모스버거라서 일본 햄버거 체인입니다. 이게 1,200개고 KFC가 1,100개 그 다음에 롯데리아가 엄청 좋죠. 오 3등이랑 4등 차이가 엄청 나네. 레벨이 다르죠. 한국이랑 비교하면 버거킹 존재감이 별로 없죠. 일본은. 일본에서 어지간한 동네에 맥도날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3,000개 점포가 있기 때문에. 맥도날드가 없는 동네에 살면 일본에서 얘기해요. 우리 동네에 맥도날드가 없어. 너 정말 촌동네에 사는구나. 그 정도의 지표가 되는 게 일본에서는 맥도날드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렇죠. 맥도날드의 점포수가 400개 초반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맥도날드보다 많은 게 뭡니까? 예. 버거킹이요. 버거킹이 462. 그러니까 한국은 버거킹이 맥도날드보다 더 많아요. 근데 일본은 뭡니까? 맥도날드가 버거킹에 비해서 여러분 몇 배예요? 압도적이에요. 버거킹은 어찌보면 도심에 약간 좀 사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만 볼 수 있는 게 버거킹. 기본적으로 촌에도 있는 게 맥도날드. 햄버거라고 하면 맥도날드. 맥도날드. 그래서 이 맥도날드인데 이 정도로 점포가 있다는 말은 그렇죠. 장사가 나름 잘 된단 말이에요. 일본 맥도날드 주식회사에 결산 자료가 있습니다. 2012년도 결산을 딱 내놓은 게 있는데 매출이 전 점포가 2022년도 플러스 10% 7년 연속으로 계속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일본 맥도날드 전 점포 매출이 최초로 7천억엔 돌파. 요새 한율로 뭐 한다 하더라도 거의 7조 가까운 돈에 매출이 나온단 말이에요. 햄버거 점포가. 브랜드적으로도 신뢰와 애착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갑니다. 한국 사람도 좋아하는 신가의 마코토 애니메이션에도 맥도날드가 매번 등장을 하죠. 당장에 최근에 한국에서 등장한 스즈매의 문단속에도 스즈매가 문단속 하라고 하기 전에 햄버거 먹고 가잖아요. 그게 우리나라가 봤을 때는 아니 스즈매 그냥 광고받아서 햄버거 먹느라고 느끼지만 여러분 뭡니까? 일본에서는 우리 동네도 있는 정말 흔해 빠진 맥도날드가 등장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서민 가족이랑 같이 있구나. 이걸 느끼고 있구나. 라고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 인식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맥도날드의 매출에 있잖아. 내역이 우리나라 사람을 보기엔 의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일본 맥도날드 지표인데 코로나 시국에서 이런 식으로 우상량하고 있습니다. 색깔별로 나눠져 있죠. 누가 보면 독일 국기인 줄 알아요. 밑에 있는 약간 노란색이 가게 안에서 먹는 맥주 빨간색이 테이크아웃 싸가서 먹는 맥주 이 검은색이 드라이브 스루입니다. 기본이죠. 그리고 하늘색이 배달이거든요. 그렇죠. 기본이조라고 말해 나오죠. 바로 이게 일본 맥도날드의 특징이에요. 이것도 일본산이 뿔나는 거예요. 저는 집안 출신 사람이니까 맥도날드 가면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스루예요. 이거요. 차 몰고 가가지고 빅맥의 콜라 L 사이즈 담티어 이거 있잖아요. 이게 매출의 반 가까이란 말이에요. 일본에서 이 드라이브 스루 이용하는 사람은 셀러리 맴도 물론 있지만 가족들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격 올리는 거에 사람들이 뿔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족끼리 외식하려고 맥도날드를 자주 가는 데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는 가게 안에서 먹어본 적은 별로 없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차로 가서 사가서 집에서 먹는다. 그렇게 했었어요. 일본 서민들 가족들에게 맥도날드는 끼니를 때우는 선택지로도 상당히 중요하게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세트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가족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그러면 좀 차이가 무거워지네요. 그렇죠.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외식 비용이 엄청 크게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일본이 특이한 이런 맥도날드 문화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가족 차를 이용한 사람들 이것뿐만 아니냐 아닙니다. 지금 더 뿔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 일본의 샐러리맨들입니다. 어머나 이 사람들이 엄청 민감해요. 당장에 바깥의 방송을 보시는 직장인분들 아침 때울 때 예를 들어 샌드위치 하나 먹는다 커피 하나 마신다 이럴 때도 그런 가격에 민감하신 분들 많으시죠. 맞습니다. 맥도날드가 일본 샐러리맨의 응원당 같은 존재예요. 거기다가 당장에 맥도날드도 이 이미지를 엄청나게 이용을 합니다. 바로 이건데 맥도날드가 맥카페도 운영을 하는데 특히 저렴하게 커피를 많이 운영을 합니다. 당장 이게 등장할 때는 백엔으로 등장을 했거든요. 이것도 옳은 겁니다. 아침에 눈 뜰 때 커피 한 잔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커피 하나 마시면 됩니까? 먹어야 되죠. 그렇죠. 이거 맥모닝의 우리라도 한 3,000원 안 되는 돈으로 아침을 때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새 편의점 가서 샌드위치 하나 산다 하더라도 3,000원 이상 한단 말입니다. 근데 따끈따끈한 맥도날드 머핀이랑 뜨끈한 커피 3,000원 안에 해자네. 이게 맥도날드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맥도날드가 이미지적으로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일본에 각종 배우들을 많이 써가지고 정장을 입혀두고 CF에 출연시켜요. 맞아. 그러네. 일본 드라마점 보시는 분들 좋아한 한자오 나우키로 유명한 사카이 마스터라는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는 맥도날드의 이미지로 많이 나옵니다. 샐러리맨으로 오늘의 행복은 맥도날드.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미지죠. 아침도 점심도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까 나온 김우라 따꾸의 아저씨도 똑같이 정장에 코트 입고 나와가지고 아유 춥다. 추울 때는 역시 뜨끈한 맥도날드 커피 마시면서 있잖아요. 맞아. 그랬네. 맞아. 정장 입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점심도 옆에 있는 부하직원에 같이 역시 점심은 맥도날드지 아유 맛있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CF를 엄청나게 양산했던 거예요. 맥도날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당신처럼 샐러리맨의 대표가 이 사람들입니다. 이미지를 있잖아요. 투영을 시키면서 광고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휴일에는 뭡니까? 가족을 응원합니다. 라고 했던 게 맥도날드였단 말이야. 그런 맥도날드가 이제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일본을 지배하는 맥도날드도 일본인 인플레 앤 저를 버틸 수가 없다. 이제 가격을 올려야 된다. 그러면은 뭐예요?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가격들이 이제 다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신호탄이 맥도날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맥도날드 선생님 참아주세요. 했는데 그게 안됐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다. 이 얘기라는 겁니다. 정말 시대가 바뀐 것 같아요. 가격을 올린다 하면 정말 어려웠어요. 일본에서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뭐 어쩔 수 없죠? 라는 게 인식이 되어서 그렇죠. 뭐 이렇게 맥도날드 부마 다른 것도 올립니다. 올립니다. 일본에 있으면서 저도 일본에 20년까지 살았으니까 디플레이션에 적응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도 이 정도로 약간 저항감이 심한데 예전부터 일본에 있는 진짜 일본인 이런 추미코 같은 일본 사람들 그리고 일본에 있는 셀러리맨들 얼마나 저항감이 심할까 라는 식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앞으로도 일본에 오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 일본도 물가가 좀 오르는 것 같네? 라고 느끼실지도 모르겠네요. 당장에. 그래서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여시 근데 물가가 올라야 되는 거 맞아요. 왜냐면은 일본 대학교에서 여러분 경제학 공부할 때 디플레이션 경제에서 승리한 기업을 배웁니다. 유니클로 다이소 맥도날드예요. 일본이 불황이라서 성공한 기업들이 세 가지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들이 유니클로도 요즘 가격을 올립니다. 다이소도 백엔샵이라는데 사실은 백엔샵이 거의 아니에요. 150에 200 이런 걸 많이 팝니다. 거기에 또 이제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누구? 맥도날드조차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일본에서는 엄청나게 경제학적으로 상징하는 게 큽니다. 디플레이션의 승리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을 주도한다. 일본 사회의 이런 급격한 변화 여기서 일본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건 디플레이션이 필요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이제는 적응을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가격이 오르는 건 나도 싫어요. 적응을 하기 힘들다는 거죠.